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안녕하세용! 챌린지입니까? 저희는 이제 아르바이트가 끝나고 어디를 갑니까? 광알리! 저희는 밤에 광알리를 가려고 합니다 나 찍는 거야? 고객님께서 앉아를 위하여 시계 손자리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길에 점점 잡았을 때 그룹, 역사, 대화, 경전이 엎어진 도시철사로 가는 날은 부산길에 점점 참! 마네희 가현씨야! 우리는 지금 내 유튜브 아니야? 지금 일본에서 제일 인기 있는 그룹 세븐틴의 노래 하나를 불러주세요 랄랄랄라 이거 세븐틴 아니잖아요? 이거 할 수 있어? 뭐? 아 아 진짜 못하는데? 세븐틴 무시하나? 세븐틴분들의 노래를 한번 우리 절이 라이프 하하 하 하 오케이, 나 잘해? 아주 나이스 뚱뚱뚱뚱 예쁜 마이 의미 없는데? 마이 붕붕 에브리데이 뿜뿜 롯데블뿜 붕붕 박수 오 3 2 어 1 내 차례 랩뱅 라이 아 맞다 아 낀다 음 이상해 내가 이겼으니까 이제 백만원 받는거죠 아 아 아 아 잔다 잔다 다리 두개 있고 아니야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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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하하하하 오늘 올릴거에요 아 오늘 올릴거에요? 네 아 오늘 머리도 안했는데 아 머리 안했어? 하하하하 근데 여기는 맛이 있는데 사람이 많아 못하는데? 응 사람이 많아서 줄 서서 웨이팅해야 될걸? 핸드폰 왜 끼졌어? 이거 기숙사 침대에서 떨어뜨려 침대밀 이런 걸 취하는거에요 바다 이럴 땐 이 노래는 초콜릿처럼 바다처럼 바다처럼 하나에 먹어 오 오 오 오 오 오 나이 오 오 오 오 신청해 줄게 인하가 달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희를 찍고 있습니다 안 친해 보여? 어 진짜 안 친해 보여 하나도 저희 친해요 아 네 네? 근데 니가 제일 안 친해 보인다 나름 한 번 더 잘 찍는다 한 번 더 잘 찍는다 이렇게 남자친구들이 고생합니다 와 잘났다 이거 볼래 볼래 혼자 어디가 있는 거지? 열심히 길 찾아서는 혼자 뛰어요 혼자 뛰어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뛸게 나 해줄까? 응 밥 나왔습니다 자 연어 속밥 짜라란 그거는 영어네 이거 비주얼 좋은데? 아 갈비 속밥 짜라란 오 이거 진짜 맛있겠다 사실 오늘 유튜브예요 아 아 아 아 인사해주세요 이 잘생겼다는 댓글 좋아요 250개 유튜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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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나를 왜 말 안해 어떤 말을 할까? 해 해비아 하고 싶은 말을 해 저희 사진 찍었습니다 전 이 사진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근데 나 사진 진짜 잘해 약간... 못더라 진심 펀치 해주세요 누구나 보너스한 기회 가지고 있다 초막기 잠깐 오 뭐야 어떠세요? 자 일단은 바밤바밤 막걸리고요 이거는 고산떼 그냥 바밤바 맛이에요 덕천지 한번 먹어봐 아니 와인처럼 1cm도 못 따라야 되는 거 아니야? 나 사실 많이 한번만 먹어봤어 뭐야 이거? 콧물 아니야? 끝 끝 끝 찬하자 우리 찬 하나 둘 셋 짠 맛있다 와 체육대행이라고 근데 그거 초취해서 제일 최고 맛은 밥 한 번 맛있나 술 맛이야? 술 맛은 좀 나는데 약간 나고 그래서 헤브리 마스크 헤브리 마스크 헤브리 마스크 헤브리 마스크 진짜 이거 나있으면 넣어봐 애들 쓰는 게 세월이 싫어하는 거야 그지? 제 생각에도 좋아 그 와인 맛은 너무 너무 부담스러워 괜찮으시겠어요? 이제 이거 다시 해서 와인 해서 짠 아 아 제게도 무슨 경우야 아니냐 미안해 미안해 잘 못했어 잘 못했어 잘 못했어 잘 못했어 저게 잘 못했어 하 하 하 주하 2층입니다 문이 예쁘다 얘들아 미안하다니까 하 하 내 말 좀 들어봐 하 하 얘들아 하 하 하 하 하 하 하 되게 좋아 그래 그치 그치? 그치 그치? 그치 그치? 그치 그치? 저 이 물이 너무 세다 이거 해줄까? 네 여기 같이 해야겠다 어 호연아 여기 대 대 대 대 대 으아 오케이 야 근데 진짜 이쁘다 나에게 보내는 메시지 나에게 보내는 메시지 나에게 보내는 메시지 오 나에게 보내는 메시지 나에게 보내는 메시지 반만 어 수요가 나한테 그래 하 하나 오 야 니 마크서잖아 오 귀다 와 탔네 parce 한명 한명 하 이 coraz 오 워 어 30점이요? 한 번만! 이게 무슨 각도냐? 6초! 서랑 비슷한데? 야구 선수? 야 5초! 오 했다! 저희는 지금 시간이 몇 시죠? 1시 반 1시 반 거의 2시 됐지 않나? 거의 2시에 지금 이렇게 광안리에 뷰를 해서 좋네 먹는데 지하 2시 1시 5시 5분이야 하나 둘 셋! 하나 둘 셋! 이거 아닌가? 이거 해봐 방송을 해야지 봉글레퍼스타 하나야 오케이 이나도 해봐 봉글레퍼스타 하나 나 그냥 목이 살찐 것 같은데 봉글레퍼스타 하나 나는 진짜 좀 알지 않냐고 니는 그냥 바보아 봉글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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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봉글레퍼스타